봄특집 초대석 2탄 다니엘 왔나봄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대체불가 먹먹미 넘치는 그가 최파타에 떴습니다 강 다니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해 뭐예요? 봄을 닮은 상큼갑 신곡 투유로 돌아온 강 다니엘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강 다니엘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 다니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최파타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 다니엘 최파타 얼마 만인 거 기억해요? 네 지금 연수로는 거의 3년 만에 2017년 8월에 네 왔습니다 와 근데 나는 왜 한 1, 2년 만에 만난 것 같지? 근데 저도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심지어는 뭐 한 그저께 만나는 사람 같애 네 감사합니다 TV에서 봐서 그런가? 와 박미진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어 다니엘 맨날 같은 티만 입고 나오네요 프리티 어 나는 진짜 앞에만 보고 아 속에 입은 티셔츠를 얼마 전에도 입었나보네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 요즘은 또 이런 유행어가 있군요 어머 맨날 같은 티만 입어 프리티 저희 팬 다니엘 분들이 이런 이런 말을 이런 농을 자주 즐기십니다 그렇구나 뭐 그런 거 있구나 어머 김 묻었어요 뭐 잘생김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뭐 혹시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어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안 아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네 그 천사였다가 막 어 저는 저는 약간 항마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네 너무 감사하지만 네네 아 자 그럼 일단은 네네 강 다니엘을 보고 싶어 하셨을 많은 청취자분들이 위해서 정식으로 네 멋지게 인사 좀 부탁드린다고 네 어 일단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제가 첫번째 미니앨범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는 봄에 맞는 곡으로 또 함께 또 인사를 드리는 강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강 다니엘이 어 이제 좀 어 뭐라 그럴까 좋게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더 젠틀해지고 좀 뭘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점심 드셨어요? 점심은 안 먹었는데 아침 먹었습니다 아 아침 먹었어요 아침 뭐 먹었어요? 아침 닭가슴살이랑요 밥이랑 먹고 왔습니다 닭가슴살 먹을 때 주로 밥은 안 먹는데 어 네 근데 밥이 맛있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김밥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네 왔습니다 맞아요 집밥이 맛있죠 맛있죠 집밥이 최고입니다 김현아씨가 화정언니가 봄을 부르고 강 다니엘이 봄을 피운 것 같아요 어 네 꺄하셨어요 시인이신데요 그러니까 와 강 다니엘이 봄을 피웠다 어 그 지지난주에 강 다니엘이 컴백을 했는데 네 벌써 음악방송 3관왕을 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로 그냥 솔직히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번 앨범은 그러니까 제가 4개월 동안 쉬고 나왔던 거에 대한 게 뭐라 해야지 이제 팬분들에 대한 빠른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다 냈던 앨범이고 뭔가 딱히 성적에 대한 거나 그런 부담감을 전혀 가지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하고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덕분에 상을 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음을 비웠을 때 네 네 이런 선물이 또 오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팬들에 대한 인사만 하려고 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전혀 이런 기대는 안 했는데 네 네 근데 오히려 또 기대 짤득했을 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와 오히려 긴장을 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활동을 짧게 해서 네 벌써 활동 막바지라고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어때요 좀 또 시원섭섭한가? 어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이번 연도의 스케줄에 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짧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아쉽긴 하지만 또 계획에 쭉 있으니까 네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서 어 더 좋은 무대랑 좋은 음악을 많이 기다려주시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딱 마무리가 돼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쭉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음 맞습니다 그 새 앨범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 사이트 21개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면서 네 우리 강다니엘이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했는데 네 강다니엘은 해외팬들도 정말 많죠? 어 사실 전 잘 모르는데 어 이제 각 국을 각 도시를 돌아다닐 때 음 많이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죠 네 근데 평소에 해외팬들을 위해서 그럼 외국어 공부도 좀 해요? 아 네 합니다 네 그러면 해외팬들을 위해서 뭐 몇 개국어로 몇 개국어로요? 저는 간단한 자기소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어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잘 몰라요 중국어 이런 거는 그런 거 영어? 음 재밌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좀 어려워요 지금도 하면 짱딴 니얼 이거였나? 네 엄청 어려워요 짱딴 니얼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진짜 세계 각국 팬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씩은 좀 다 알아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뭐 스페인어도 해야 될 것 같고 독일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영어로 소감 한마디 아 영어로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 Hello everyone this is Daniel I always thank you for your supporting and love and guys please stay safe I hope yeah thank you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김주현씨가 김주현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어 다니엘 영어로 말할 때 목소리 너무 좋아요 어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어로 할 때 약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아 그런가요? 이게 근데 좀 영어 대사를 많이 따라해서 그런가봐요 영어 대사를 그 영어 할 때 약간 이렇게 좀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강다니엘의 이번 앨범 얘기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새 미니 앨범 제목이 바로 사이언 네 맞습니다 네 영어로 청록색이라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어 이번 앨범은 이제 앞으로 제가 내일 컬러 프로젝트라고 칭하고 있어요 저희 커넥트에서는 이제 첫 번째 컬러가 이제 사이언으로 재택이 됐고 앞으로 나올 앨범도 이제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그 컬러가 완성되어가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색 찾아가고 싶은 색 그런 걸 이제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단계 첫 번째 단계의 앨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청록색이 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색이잖아요 네 네 네 딱 떠올리면 청량한 느낌도 들고 네 맞습니다 뭔가 아주 시원하면서도 건강한 네 그쵸 네 건강님이 건강미 있는 색 네 그래서 앨범 제목으로 하신 것 같아요 어 이제 시기도 생각을 했을 때도 딱 청록색이 이제 초록과 파랑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어 또 이렇게 봄에 잘 맞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요즘 날씨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춥지도 않았지만 재작년에는 엄청 추웠었고 이렇다 보니까 이번 봄도 꽃샘추위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몰랐고 하는데 딱 너무 타이밍이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록색이라는 게 뭔가 희망적인 색깔일 수도 있고 성장도 되고 음 그러면 개인적으로 강다네일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가요? 저는 저는 검은색 제일 좋아합니다 아 블랙? 네 블랙 오우 강다네일과 뭔가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뭔가 좀 강하고 네 그냥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네 심플 이스 베스트라고 지금 베이지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넌 베이지? 네네네 이번 앨범에 총 다섯 곡이 실려있는데 타이틀곡이 바로 To You 네 맞습니다 숫자 E와 영어 U인데 이제 이건 EU로 읽기도 하고 그쵸? 네네 To You 네 저도 이거 맨 처음에는 이게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목을 정할 때 각자 모든 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말씀하셨던 게 달랐어요 EU라고 하실 때도 있고 To You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렇게 된 거 되게 재밌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도 재밌겠다 싶어서 To You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최파타에도 자주 틀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딱 봄에 듣기 좋은 곡인데 네 그러면 강다니엘이 이번 신곡 To You를 좀 DJ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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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강다니엘이 DJ이에요 DJ처럼 네 자 정말 몰라요 지금 강다니엘이 DJ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막 차트 1위에요 지금 네 이러면서 강다니엘의 To You를 듣겠다고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들으실 곡은 강다니엘의 To You란 곡인데요 To You란 의미는 이제 말 그대로 To You 그리고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요 요즘같이 화창한 봄날씨에 듣기 좋은 편안한 노래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우 강다니엘의 To You 네 마 Luke 뱀 지 지 지 지 지 정 강다니엘의 To you or E you 강소망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점심시간에 듣기 딱 좋은 상쾌한 노래네요 노래 들으면서 창밖에 햇빛이랑 나뭇잎 보는데 진짜 봄 느낌 물씬 나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강다니엘은 요즘 스케줄 하러 돌아다니는데 아 진짜 봄이구나 이런거 느낄 때 봄이면 뭐니뭐니 해도 벚꽃이시네요 제가 벚꽃을 보러 다닌 적은 없지만 차로 운종하면서 보이더라구요 한강에 펴있고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봄이구나 싶기도 하고 여기 커튼도 벚꽃 색깔이네요 네 그렇게 꽃 보면서 아 봄이구나 그래요 참 봄은 와요 그렇죠? 네 봅니다 최효정씨가 네 지금 차타고 이동중인데 다니엘2 들으면서 운전하니까 봄맞이 드라이브 갈 필요가 없네요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에요 그러니까 이 봄이랑 참 진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연우씨가 목소리 너무 좋네요 요즘 개강도 미뤄지고 집에서 과제만 하느라 우울한데 조곤조곤한 다니엘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전환되는거 같고 좋아요 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강다니엘씨 DJ해도 너무너무 잘할거같은 문제가 엄청 오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아까 강다니엘이 큰 맘 먹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으으으 막 이랬어요 으으 이상하다고 저 약간 주변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거 같아요 뭔가 시선이 느껴지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평소에 말할때는 어때요? 말할때는 툭툭 이렇게 좀 평소에 말할때에 지금 딱딱 이 말투인거 같아요 평소에 말할때 이런 느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애교스럽게 말 안하죠 애교스럽게 말하는 편 아닙니다 네 그렇죠 툭툭입니다 툭툭 원래 그 사나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으으으 막 이랬어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원래 이제 뭐 DJ할 때 네 스튜디오에 사람 없잖아요 특히 이제 뭐 반방송같은거 할 때 네 그쵸 뭐 그 이제 프로듀서는 바깥에 있거나 네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뭐 잘하셨을거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좋으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찬이십니다 저 밤에 좀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밤에 어울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DJ는 이렇게 조명을 다 끄고 스탠드 하나만 키고 또 하는 DJ가 있거든요 좋네요 그러면 되게 잘할거 같아요 아까 특히 영어톤으로 하면 오우 잘 자요 한번 해봐요 잘 자요 오우 이런건가요 아 네 오우 네 자 그리고 이번 앨범은 커버부터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 강단계를 참여했다던데 이런 아이디어를 영화에서 많이 얻는다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든 다른 뭐 가수분들이나 뭐 아니면 또 뭐 여러 아티스트분들도 영감을 다양한 매체에서 얻으시잖아요 뭐 진짜로 하늘에서 구름 때문에 영감을 얻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또 저만의 특이함이라면 전 영화나 뭐 그런 영화 장면들을 되뇌이면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가수는 또 뭐 전시회에서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보고 네 맞아요 근데 뭐 충분히 영화에서 많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바로 또 5496님이 다니엘 오빠 영화도 많이 보는데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다면요 네 봄에 보기 좋은 영화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하셨네요 봄에 보기 좋은 영화라면 어 전 오늘은 좀 진짜 춤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예 전 스텝업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스텝업 어쩌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스텝업이라는 영화 때문에 춤을 제대로 추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전 스텝업 3D가 있고 그 뒤로 나온 후속편도 많지만 전 스텝업 2 추천합니다 원래 또 다니엘이 그 현대무양도 전공 했었었죠? 네 맞습니다 비보이도 했었고요 스텝업 네 네 찾아봐야겠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박선영씨가 네 다니엘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빼놓지 않고 하는 나만의 루틴이 있나요?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찝찝하다 이건 할수 있음 꼭꼭한다 하는거예요 어 있을거 같아 저는 이제 제가 목을 안 풀면 안돼요. 제가 그 옛날부터 비보이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이나 하면 이게 목이 뻣뻣해지는 근육이 느껴져가지고 그걸 무조건 풀고 그리고 고함을 한번 지릅니다. 그냥 네 고함을 한번 지릅니다. 높은 음의 고함 말고 그냥 길게 아 이렇게 아 근데 되게 발성으로 크게 한번 지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목도 푸는 거네요. 네 네. 목은 이미 풀어놓은 상태에서 어 목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네. 그러니까 뻣뻣해지기 전에 목을 많이 푸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고 그걸 꼭 해야 해요. 그걸 만약에 안 하면? 안 하면 이제 좀 못 올라가는 거네. 못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올라가도 아 이상하구나. 약간 뭔가 느낌 좀 이상해서 네. 오. 저만의 약간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김밥을 꼭 먹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네. 다행히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우리 4부에서도 봄 특집 초대석 2탄 다니엘 왔나 봄 계속해서 함께 할 거예요. 자 강다니엘의 젤로스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자 4부에도 강다니엘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강다니엘 손 한 번 주세요. 강다니엘 손 한 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루시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적인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봄바람처럼 청량하고 봄꽃처럼 사랑스러운 남자 강다니엘과 봄특집 초대석 2탄 다니엘 왔나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왜 웃었어요 지금 너무 봄같은 저에 대한 우리 강다니엘이 지금 이제 봄특집으로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봄하는데 본인은 봄여름가을개월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닮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닮은 계절이요? 오 이건 좋아하는 계절이 아니구나 닮은 계절이라 전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 왜? 겨울이 이게 상상해보는 이미지는 되게 차갑잖아요 약간 소복소복하게 눈 쌓여있고 근데 뭔가 저는 그런게 생각나요 난로에다가 모닷불 다 이렇게 되어있고 가족들이랑 칠면조 먹고 이런 따뜻한 분위기 겨울 하면 차갑고 막 그렇지만 알고보면 따뜻한 네 맞습니다 아까 강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다 연말에는 또 많은 분들이 쉬시잖아요 뭔가 가족을 챙길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많이 나는 때니까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겉은 막 차갑고 막 눈도 차갑고 얼음도 차갑지만 오히려 보면은 가족들이 모여있고 연말에 쉬고 난로불 앞에서 막 쬐고 오 그런 겨울? 예 그렇군요 아 아까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린 노래가 어떤 곡이었어요 다니엘? 네 바로 저의 이번 앨범 수록곡 젤러스였습니다 이 노래도 아주 반응이 있어요 아 네 이제 이 노래는 활동할 때 같이 했던 노래인데 이 친구가 아니 그러니까 젤러스라는 친구가 저의 앨범을 마지막으로 들어온 곡이었어요 네 이제 하게 된 계기도 이 친구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투유라는 곡은 엄청 발랄하고 통통 튀고 한다면 이 곡은 되게 에너지 있는 밝음이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로 뭔가 좀 안무도 조금 더 뭔가 박자감 있고 한 안무를 해서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99 아까 어떤 분이 에너지 1090님이 네 투유 정말 좋지만 개인적으로 젤러스 너무 좋아요 공기 위를 가볍게 팡팡 떠다니는 기분이 들게 하는 곡이라고 할까요? 다니엘 오빠 이 노래는 혹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없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노래를 칭할 때 친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저 친구 마지막으로 들어온 친구 타이틀은 타이틀 친구 좋네요 박민정씨가 다니엘은 말하면서 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래도 말할 때 제스처를 많이 쓰는 편인가요? 바디랭귀지가 엄청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근데 되게 많이 쓰던 것 같아요 근데 손이 예쁘네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왜 쓰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인간 그런 강사님들을 보는데 강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만 들고 분필 만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이렇게 그냥 헤드셋 마이크 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다양하게 한국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엄청 막 다양하게 정조가 막 이런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약간 손을 쓰면서 대화를 해보면 뭔가 좀 더 재밌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순간 저도 잘 된 것 같아요. 연습이랄까? 오 와닿는데? 오 네 네 네 네 네 오 예 고개도 좀 많이 쓰고요. 오 그러네. 음 좋네요. 좋은가요? 좋아요. 그 최은민씨가 네. 다니엘 어머니는 사격 원반 던지기 선수 출신이잖아요. 선수 출신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 맞아본 적 있나요? 왠지 다니엘은 어렸을 때 예쁜 짓만 해서 혼나본 적 없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오 근데 저도 뭐 제 또래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많이 혼나고 많이 맞았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엄마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진짜 등짝 이렇게 할 때 이 파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 난 달랐어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지각해서 맞은 거랑 뭐 그런 것보다 될 바가 아니야? 네. 어머니랑 비교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래도 원반 던지기 뭐 사격 이러면 손 힘이 세시고 왔네. 어깨도. 삼두라고 하죠. 네. 어머니도 여자긴 한 여자신데 삼두가 많이 크셔요. 오 잘 발달이 되셨구나. 발달이 잘 되셨는데 이제 그거로 뭐 제가 학원 안 가고 PC방에 있을 때 나고 뭐 그럴 때. 다행히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는 바로 맞지는 않았지만 네. 집에 갔을 땐 뭐. 아 현장에서 적발돼서 맞지 않고 집으로 이제. 네. 아 근데 어머니가 예고 없이 때리진 않으세요. 아. 그냥 몇 대 맞을래. 너가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몇 대 맞을래. 그럼 전 손 이렇게 막 하고 아니면. 예고된 그 처벌이. 네. 체벌이 더 무섭지 않아요? 아 저는 근데 뭐 그냥 모르겠어요. 항상 무덤덤 했습니다. 아 그래도 등작 스매싱 이런 건 없구나. 네. 그냥 몇 대 맞을래 해서 이제 손바닥 같은 거. 근데 저도 음. 맞을 짓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을 짓이네.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달게 받으시는. 그 덕분에 좀 바르게 잘 자란 거 같아서 어머니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정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 네. 어머니.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네. 네. 항상 건강하세요. 김유민씨가. 네. 노래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요생남 다니엘. 자신 있는 요리가 소고기 묵고기라고 하셨는데. 오. 최근에 또 시도해 본 요리 있나요? 만약 집 대리를 하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오. 다니엘이 요리 잘해요? 제가. 어. 좀 자신 있습니다. 네. 소고기 묵국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것.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요리를 이제 초보분들이 뭐 파스타 막 이런 거 시도하고. 네. 그런 게 은근히 쉽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고기 묵국 정도라면 일단 집밥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의 요리라서. 그래서 아까도 집밥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 그랬구나. 제가 해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뭐 뭐해요? 뚝딱뚝딱. 저는 뭐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김치 볶음밥도 뭐 볶음밥 종류도 다 좋아하고. 파스타도 뭐 혼자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뭐. 묵국 종류도. 잘하는구나. 그렇고. 파전도 혼자서 많이 해먹고. 뭐.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이야기는 엄청. 그럼 집들이 하면은 이제 뭐 뭐할래요? 제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고 싶은 메뉴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묵사발. 어. 묵사발. 예예예예. 그거 잘하는 집을 가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거에요. 진짜 너무 시원하고 도토리묵이랑 했는데. 약간 그런 쪽에 요리를 좀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건 이제 담궈놔야 되잖아요. 미리 숙성을 시켜야 되는. 네. 그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와 완전 전문용어 다 나오네. 네.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 그리고 막 파전같은거. 묵국. 그럼 묵국은 시원한 맛에 먹는거잖아요. 시원한것도 좋아하고 얼큰한것도 좋아해서 그 두가지 버전으로 다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 다이어트는. 어. 뭐. 저는. 이게. 제가 다이어트라고 하기에는. 좀. 저체중이었어요. 원래. 예예예. 예예예. 사실 저는 그냥. 먹는대로. 잘 먹고. 운동하면 그냥 다 근육으로 가가지고. 그냥 건강한 젊으시네. 네. 건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야식같은것도 먹어요? 야식은. 근데 제가 야식을 별로 안좋아요. 사실. 어이고. 제가 야식을 별로 안좋았는데. 먹는다면 라면을 먹습니다. 저 라면이 제일 좋아요. 라면에다 뭐 넣어요? 아니면. 라면에다. 파도 넣고요. 파도 넣고요. 네. 이제 채파 말고 굵은 파 탕파 탕파를 넣고 가끔 마늘도 넣을 때도 있고 계란은 무조건 넣는 것 같아요 푹 끓여요? 살짝 끓여요? 저는 살짝 끓인 다음에 식히면서 좀 고열로 또 어떻게 김민성씨가 나중에 시간이 난다면 요리방송 해주세요 재밌겠네 요리방송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리방송에 나가면 되겠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황소라씨가 다니엘오빠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이 있었다면요 오빠는 어떨 때 찐 행복을 느끼나요? 모든 분들과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퇴근할 때? 퇴근할 때? 퇴근하고 침해할 때? 퇴근할 때 그날 하루에 대한 뿌듯함? 그걸로 되게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무대가 좋았다거나 팬들과의 소통이 잘 됐다거나 이럴 때 너무 행복하죠 모든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뿌듯할 때? 그러면 만약에 조금 아쉽고 좀 그런 거는 만약에 이제 뭐 생각보다 뭐가 잘 안 됐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집에 들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록곡 어덜트 후 들어볼 건데요 이 노래 작사에도 직접 참여를 했죠? 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어덜트 후드라는 곡은 사실 작년에 먼저 발매한 디지털 싱글의 두 번째 트랙으로 있던 곡인데 이 곡은 음 제가 어른이 돼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에 대한 걸 되게 재밌게 풀어낸 곡이에요 음 뭔가 좋지만 않더라 이거로만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좋지만 않더라 플러스 아 되게 외롭구나 어른 되게 외로운 거구나 라고 느껴져서 그런 감정을 잘 쏟아부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가사를 잘 들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강다니엘의 어덜트 훗 강다니엘의 어덜트 훗 들으셨습니다 박수진 씨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음 가사가 제 이야기 같아서 감정이입해서 자주 듣고 있어요 다니엘 좋은 곡 많이 작사해 주세요 그래요 좋은 곡 많이 많이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경 씨가 네 아 오늘같이 살짝 흐린 날에는 어덜트 후드가 딱이에요 매일매일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들을 수 있는 다니엘의 노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정말 봄같이 다니엘이 아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아 네 자 2111님이 다니엘이 안녕 다니엘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찍으면서 미국 포틀랜드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여행은 즐거웠나요 미국 음식은 입에 좀 맞았어요 히히 라고 하셨네요 되게 잘 맞습니다 저는 어디에 떨어져도 잘 먹고 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제 입맛이 어떤지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옆에 있는 산에 등산에 갔어요 등산에 갔는데 선생님이 칡뿌리 있잖아요 진짜 그 나무 칡뿌리를 그냥 그 현장에서 했는데 애들은 다 으으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오묘한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나이 때부터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 있어도 어디 떨어져도 살긴 하겠구나 그치 그치 그 때 당시 아이가 맛을 느끼기 쉽지 않은데 어렸을 때도 이 맛이 나름이 있네라고 느꼈구나 그래서 미국 음식은 아주 맞았고 입에 맞았고 여행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일단 한국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워낙 큰 도시이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넓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넓어서 아쉽게도 이제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좀 더 괜찮아진다면 상황도 괜찮아진다면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도시인 것 같아요 신정아씨가 평소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 다니엘이 먼 훗날 영화 감독을 한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나요? 라고 하셨네요 저는 호러랑 스릴러 하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의외로 밝은 영화를 좋아해요 제가 밝은 영화도 좋아하고 히어로 무비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찾아보거나 항상 감명 깊게 봤던 거 아니면 보고 충격을 받았던 영화들은 거의 다 호러 영화 아니면 스릴러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영감이 좀 잘 와요 특히나 뭐 옷 스타일에 대해서나 이런 이미지적으로 이게 투영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우 기대가 될네 아 네 아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와 정말 시간 너무 빠르다 네 그러게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다니엘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어땠어요? 어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해서 일단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더 우아해지신 것 같아서 제가 뭔가 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못한 질문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너무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정말 봄 같은 그런 화창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우리 강다니엘 아주 편안하게 얘기한 모습 봐서 너무 좋았어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강다니엘의 인터뷰인데 현지혜씨가 이번 앨범의 모든 곡들이 좋지만 특히 인터뷰를 하는 곡 볼륨 업해서 들을수록 정말 좋은 최곡이에요 많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한지혜님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청해 주셨거든요 네 자 끝곡으로 강다니엘의 인터뷰 들으면서 오늘 강다니엘씨와의 인터뷰 그리고 데이트 마주실게요 자 강다니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봐요 네 자주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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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